안녕하세요. 맞춤형 약물전달 시스템을 개발하는 오즈온 바이오의 전명관입니다. 약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투여된다고 해서 모두 약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픈 곳에 원하는 약만큼 투여되어야 부작용 없이 치료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택배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택배가 A라는 집에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A로도 가고 어떤 때는 B라는 집에도 전달되면 안 되겠죠. 약물전달 시스템, DDS라고 하는데 그거의 목표는 그런 거예요. 그 원하는 곳에 어떻게 하면 거기에만 갈 수 있게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해 오는 거죠. 하루에 보통 3번씩 먹는 일반적인 약을 석방형 제재라고 합니다. 이 약은 먹자마자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약물의 혈중 농도가 상당히 처음에는 갑자기 높아져요. 혈중 농도가 적정한 그 농도를 유지해야만 약효를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농도가 일정 범위 이상으로 넘게 되면 약효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 약물 자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많이 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게 삼툭성 약물 전달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그림 익숙하실 거예요. 삼툭 현상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여기에다가 반투막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막을 하나 이렇게 놔둡니다.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항상 평행을 유지하려고 해요. 여기에 있는 용매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 용지는 이쪽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삼툭성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런 약을 평상시에 드실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의 삼툭성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2층정 이상으로 된 다층정으로 구성돼 있어요. 두 개층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죠. 통상의 위쪽에는 약물이 주가 주로 되는 약물층이라고 돼 있고 아래층은 이 역할 자체가 위로 이렇게 밀어주는 주사기로 보면 아래쪽에서 피스톤을 이렇게 밀어주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시면 여기 있는 겉에 있는 이게 뭘로 돼 있냐면 반투막으로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요. 반투막이라고 하는 건 삼툭현상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약이 투여되거나 복용을 하게 되면 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다 막혀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게 펑 터져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구멍을 하나 이렇게 뚫게 됩니다. 물은 이쪽으로 이렇게 일정 속도로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그만한 이 구멍을 통해서 이게 쭉 나오겠죠. 뭐까지 함께 나오냐?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이 약물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물의 유입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나오는 약물의 방출 또는 이렇게 나오는 속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몸 안에 있는 혈관에 있는 혈중농도 자체도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겠죠. 아까 소디 말씀드렸듯이 이 약물을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거를 로봇 팔처럼 이리 가서 이렇게 뚫고 이렇게 뚫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과연 이렇게 이중촌을 할 필요가 있을까? 2차원으로 그랬기 때문에 3차원으로 가면은 모든 표면에 이런 구멍들이 다 있다고 하게 되면 굳이 이렇게 푸시층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제조한 그건데 보시면 구멍이 없어요. 굉장히 매끈매끈한 건데 구멍이 없단 말이에요. 먹게 되면 몸 안에 어떻게 보면 일단 물성분은 수용성 물성분인데 이 물성분이 여기에 닿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그 다공성물들이 녹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구멍들이 막 생길 거예요. 그 구멍을 통해서 약물이 방출되는 거죠. 저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주로 타겟이 전문 의약품이 되겠죠. 왜? 얘네들은 자칫 잘못 적용되게 되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심장약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얘네들 대충 먹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약이 아니라 독약이 있겠죠.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약들에 그런 기술이 적용되게 되면 상당히 좋겠죠. 오즈온 바이오의 창립 모토라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약을 쉽고 편하고 가치 있게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맞춤형 약물전달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피부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니드 시스템 그것도 개발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잖아요. 반려동물 의약품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을 개발하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멀리서만 한글자막 by 한효정